홍경민 씨. 특히나 사랑을 싶고 해서 저의 찌질했던 과거 최초 공개. 고등학교 다니다가 제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소극적이고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생을 통틀어서 지대한 영향을 줬던. 이 선배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. 여자친구분이 같은 과 후배를 만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을 배웠어요. 이게 뭐죠? 어디서 많이 들어봤더니 홍경민 씨 노래 가사예요. 그렇게 생각해.